얍 어? 우와 으하하하하하하 뚜둔 어허허 자네 내가 한 수 더 볼까? 호잇 어허허허 자 내가 먹었어 아이쿠 내가 먹혔군 안돼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내가 졌잖아 군대 캐리 음 장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더 쉽고 재미난 거 뭐 없을까? 나 생각났어 뭔데? 장기 알까기 장기 알까기? 어어 장기 알까기 그것 이거보다 훨씬 재밌을 거야 으아 빨리 하자 그럴까 그럴까? 잠깐 어? 친구들한테 인사 먼저 해야지 아 맞다 나 또 까먹었어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의 꼬막 케빈 꼬막 케빈 케빈 우리 빨리 시작하자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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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자 그럼 내가 캐리 거를 먼저 골라줄게 응 짜잔 뚜둥 요거 해야겠다 아이고 이거 되게 작은 거 줬네 아 알았어 이번에 그럼 내 차례다 어어 케빈이 나 작은 것만 줬으니까 작은 거 줄 거야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아이쿠 망했네 케리 고마워 괜찮아 난 작은 걸로 이길 수 있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 뿅뿅 우와 아 케빈 이거 지면은 지면은? 꿀밤맛기야 아 꿀밤 응 꿀밤맛기 어 알겠어 자 그럼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게 응 쭉 와하 응 어? 나지? 응 으잇 으잇 내 거 다 어디갔어? 내 거 다 어디갔어? 내가 다 물리쳤어 케빈 시작해 으잇 뭐야 너 이거 비디오 판독해야 돼 이거 이거 니가 손가락을 요걸로 이렇게 해갖고 얘로 요고 요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잖아 이거 이거 손가락 이거 이거 케빈 머리 아프니까 응 시작해 아 그럼 그럴까? 응 엄마 응 뿅 안녕 어? 두머리 안녕 으흐흐흐 그럼 내 차례 응 쭉 아 아 내가 헛스윙을 했어 그럼 이제 내 차례다 어 시작한다 아 나도 걸려있는데 너는 너는 무조건 무조건 물리칠 수 있어 내가 푸푸 헛스윙 아니 케빈 너 해 자 뭐 한거야? 저기 끝에서 살려낸거야 아 그랬구나 응 그럼 이제 내 차례다 응 어 내게 너무 작은데 할 수 있을까 으악 자폭했어 아이고 자 요번엔 어 공평하게 똑같은 크기의 돌로 시작하자 진짜 그래 좋았어 응 우와 안녕 나는 왕을 물리쳤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번엔 내 차례 으흐흐흏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흐흐흠 어흠 흑흐흐흐흐흐흫흐흐흐흫흫흐흐흐흫흐흐흫흐 아 내 넌 뭐 한거지 아 그러게 그럼 이번엔 내 차례다 이게 손가락이 이상하게 됐다 끝이야 아까 끝이야 뼈 우와 그래도 내가 조금 이기는 그런 형세지 자 그럼 시작한다 어 자 야 이게 이게 뭐람 자 이번엔 내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 간다 기다려봐 응 요렇게 해가지고 야 우와 내가 이겼다 어 그래 딱밥 맞기로 했지 아니 나 기억이 잘 안나 어 캐리가 딱밥 맞기로 했는데 그래 알았어 여기 있잖아 응 여기다가 살살 때려야돼 알겠어 빠다 아 여기 아프다 아 케빈 고마워 친구들 오늘은 꼬마케리랑 장기로 알까기 놀이를 해봤어요 어땐다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더 신나고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뇨 안녕 짜잔!